20대는 사회에 나가는 초년생들입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다 새로운 것들인데요. 특히 만나는 이성에게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 눈이 콩깍지가 씌운 듯이 상대만 보이고 좀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런 20대에 겪는 이성과의 연애는 다른 인간관계의 인연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냥 그때 마냥 좋은 감정에 빠져서 결혼해야겠다 하고 결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의 시기, 20대가 되면 당연히 결혼의 시기를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죠. 결혼의 시기가 20대가 결혼의 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초반에는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우리가 23세까지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회적인 공부를 먼저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공부를 먼저 해가지고 이 사회를 모르면 사회에 접근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사회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회를 공부하면서 인연들을 만나요. 배필 될 사람도 있고 친구 될 사람도 있고 같이 우리가 나눌 사람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사회를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23세까지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속에 이제 앞으로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사람도 만난다. 그게 이제 애인될 사람. 우리 젊음이 같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가슴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센서가 움직인다, 센서가.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두근두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나는 게 두근두근 해요. 두근두근은 내가 지금 센서가 움직이고 있다. 어떤 센서? 네하고 굉장히 갇혀오질 센서가 움직인다. 근데 조금 많이 갇혀오질 사람이 아니면 두근두근 안 해요. 어떤 때 보면 두근두근 조금 하다가 말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두근두근이 오래 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두근두근 해요. 전화만 받아도 두근두근 하면 어떻게 받을까 이게. 이런 사람은 직접적인 인연이 왔다 이렇게 아래켜주는 거예요. 인연이, 직접적인 인연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해야 될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두근은 두근두근 할 때 뭐뭐뭐가 두근두근 하느냐 이거 좀 알면 님을 만나면 두근두근 합니다. 님. 친구를 만나는데 두근두근 안 해요. 왜 앞으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님을 만나면 두근두근 합니다. 님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을 거예요. 내 남군 님이 있고, 남군 님, 스승 님이 있고. 스승님을 만나니까 두근두근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스승님으로서 두근두근 한 거지, 네 남군 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님을 만나고 두근두근 하고. 뭐 이렇게 우리 님을 만날 때 두근두근 하는 것은 집적적인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센서가 작동한다. 인간은 모든 게 센서입니다. 센서인데 센서에 최고의 강하게 오는 게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적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네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알고 교류해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몸이 움직인다.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20대가 되면 이런 거를 한 23살까지 사회를 접근을 하면서 배우니까 그럴 때 인연들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게 27까지. 인자는 인연을 많이 줍니다. 27살까지. 그럼 그 안에서 24살 때 조금 두근두근 한다고 이걸 좀 같이 사겨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을 해갖고 나는 당장에 결혼을 해버렸어. 이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두근거릴 사람이 안 옵니다. 내가 이게 두근두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결정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두근두근 한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래도 이것이 항상 설레인다. 이래되면 우리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23살, 3살 때까지는 기본적인 사회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4살이 되는 완충기 여기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인연들은 5살 돼서 부터 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와가지고 5살부터 7살까지 많은 인연을 주게 되는데 그 안에 네가 결혼해야 될 사람도 오고 오라버니로 내가 알고 지나가야 될 사람도 오고 친구로 사귀어야 될 사람도 오고 여러 가지 선후배로 이렇게 사귀어야 될 사람도 오고 여러 가지 인연을 주죠. 이때 이제 정리를 잘 해가면서 한 3년을 이 사회적인 공부를 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 뭐든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치면 제일 빨리 결정을 딱 했다. 27살에 결정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지식사회고 백세를 살기 때문에 지금은 애를 놓기 위해서 사는 과거의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인생을 같이 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과거에는 자식을 보존하고 자식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고 지금은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인연은 내 인생 반려자고 인생을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만 놓고 자식만 잘 키우고 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인연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라도 27세에 결정하고 그러면 6세에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6세에 결정을 하면 한 20% 모자랍니다. 모자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난중에 우리가 어려워질 확률도 20% 더 되는 거죠. . 아멘